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쓰던 캔버스 위에 또 나이프로 그리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도는 기법이기 때문에 계속 젖은 상태에서 올리는 방법을 전 주로 이제 이렇게 나이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컬러는 티타늄 화이트 그리고 울트라마린 블루 그리고 터키즈 블루랑 아이보리 블랙을 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시네마 그린 한 요정도 5가지의 컬러로 우선 바닷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줌을 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위에 하늘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컬러가 티타늄 화이트인데 여기에서 약간만 색을 조합을 하겠습니다. 티타늄 화이트의 울트라마린 블루를 한 요정도 거의 끝에 살짝만 조금만 이렇게 찍어서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하늘을 만들 거예요. 하늘색을 만들 거고요. 약간 여기다가 제가 터키즈 블루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 좀 하늘색이 예쁘게 나와요. 약간 이게 그린이 이미 섞여 제조가 돼 있는 물감이라서 이 상태를 그대로 하늘에다가 발라볼게요. 이게 한 여기쯤에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미 제가 예전에 잔디밭 그린 캔버스인데 이게 이제 약간 굴곡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이런 식으로 펴발릅니다. 항상 이제 새로운 캔버스면 이제 채색이 나이프로 할 때 쉬운데 밑에 이렇게 굴곡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메꿔가면서 약간은 두께감 있게 올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밑색이 막 나오지 않게 이렇게 어느 정도 초벌칠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티타늄 화이트를 이제 조금만 기존 만들어놓은 그 하늘색에 섞어서요. 대충 섞어요. 대충 이번에는 거의 터치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할 거라서요. 한 여기쯤에 뭐 구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냥 터치 그냥 터치 터치감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밑에 색이 안 나오려고 하게 근데 그전에 한번 싹 지저분한 느낌이 나는 게 싫으면 그냥 막 한번 지우고 마른 다음에 진행하셔도 돼요. 물감으로 자 이게 지금 구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 이렇게 산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나이프는 좋은 점이 저는 이렇게 빠르게 그릴 때 있잖아요. 빠르게 거의 무슨 그림을 퍼포먼스 식으로 연필 종이로 치면은 캔버스 위에 드로잉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계속 젖은 거 위에 막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울트라마린 블루 가져왔고요. 기존 하늘색 흰색 섞은 색 위에 계속 섞어줍니다. 멀리 보이는 산인데요. 이게 뭐 거의 파랑에 가까운 색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려도 메튜 스노웨든 웬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모작을 하는 거고요. 뒤에가 약간 산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뭐 터치인데 밑에 색이 가려지면서 그 위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색이 섞이는 일은 없어요. 속의 색은 이미 엄청나게 딱딱하게 굳은 상태예요. 질감이 느껴지시나요? 또 유아는 이런 질감의 표현이 묘미죠. 아크릴도 나오는데 저는 유아가 질감 표현이 더 좀 더 나아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성이라서 이게 더 재질감이 되는데 좀 수월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우트라마린 섞을게요. 여기 끝쯤에 처음에 그림을 선정하실 때 그림을 처음 그리시거나 초보자분들은 딱 아 좀 너무 묘사가 많이 들어간 건 왠지 내가 하기 버거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묘사가 덜 들어간 반추상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풍경 터치로만 툭툭 들어가는 것들 그런 걸 간편하게 그려보셔도 좋아요. 전체 덩어리를 잡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반추상적인 그런 그림들이 완전 뭐 완전 쉬운 그림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진짜 정교하게 그리시는 분들도 자신만의 스타일 터치감을 살려가면서 약간 이렇게 터치감으로만 풍경화를 그리시는 작가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기법도 기법 중에 하나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터치로만 붓이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근데 본인이 이제 아 나는 나이프가 아직도 적응이 안 돼서 그냥 붓으로만 할래요 하시면 붓으로 하셔도 돼요. 답이 없어요. 자기에게 편하고 제일 익숙하고 좋은 소재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좋은 재료가 아닐까요. 자 이 정도로만 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모래사장 같은 건데 모래사장도 거의 제가 볼 때는 티타늄 화이트 위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티타늄 화이트에 살짝 주변 색을 섞어서 약간 시나바그린 좀 섞을게요. 아이보리 화이트 같은 약간 뭔가 블루 의 느낌이 나오는 그런 화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이만큼 지금은 거의 채색이 아니라 밑색을 덮는다는 개념으로 그림을 그리겠네요. 밑에 올라오지 않도록 색을 메꿔가면서 저번 영상에서도 바닷가 그림을 거의 제가 밑색을 안 치는 상태 진행한 거라서 이렇게 대충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최소한 15분 만에 끝내려고 하는데 과연 끝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면을 다 메꿔주고요. 물감이 모자라니까 조금만 더 섞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여기쯤에 무슨 뭔가 약간 돌산 같은 게 이어져요. 돌산 같은 거는 약간 아이보리블랙에 번트험버를 섞었어요. 약간 진한 톤의 가까운 색이 올라가게 돼요. 여기쯤에 그냥 이렇게 툭툭 어차피 위에 약간의 꺾이는 그런 부분들은 터치로 제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도 물감 모자라서 약간 보충했어요. 여기쯤에 살짝 섬이 이렇게 섬이 아니라 그 바위라고 해야 되죠? 해변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바위 이거는 오리지널 블랙 아이보리 블랙이고요. 밑색이랑 섞이면서 약간 그런 터치감을 살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정도 했다면 약간 이런 나이프 끝으로 군데군데 약간 지저분하게 나져있는 그런 돌멩이들이나 모래 사자 위에 살짝씩 드러나 보이는 그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모래 그런 걸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테이블 위에 그린 그린 거라서 파리 트가 너무 걸리적 되네요. 계속 치워 가려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터치감으로 하고요. 그 뒤에 보이는 약간 그런 멀리 보이는 돌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티타니 마이트를 좀 섞었어요. 그 위에 바로 이렇게 터치로 드로잉 하듯이 나이프의 방향을 좀 바꿔 가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무사가 많지 않아요. 제가 약간 시나바 그린을 통째로 들고 와서 위에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밑에 블랙이랑 섞이면서 터치감을 주면서 밝은 면을 표현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꾸 검정색이 밀려오죠? 그래서 시나바 그린이 튀지 않아요. 색깔이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물감을 퍼옵니다. 이 정도 덩어리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좀 들고 와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약간의 제가 화이트를 블루랑 울트라마린 블루로 조금 섞을게요. 거의 회색이네요. 울트라마린 블루를 조금 섞은 요상태에서 거의 회색에 가까운 요색을 중간중간에 터치를 줍니다. 그레이 그레이 톤이 들어간 약간 울트라마린 화이트를 섞어서 거의 스카이블루를 만든 다음에 조금씩 터치를 넣고 있어요. 여기쯤에도 그 색을 그대로 여기쯤에 한번 터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래사장입니다. 근데 거의 톤이 거의 아이보리 화이트에 가깝죠. 거의 마무리 단계 이렇게 그냥 믹스된 느낌의 바닷가를 터치감 으로만 연출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앞에 살짝 보이는 터치감들 만 조금씩 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그레이 톤만 이용한 그런 톤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